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오늘 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특정인을 당선시킬 수 있고 그냥 특정인을 낙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례를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경남 통영의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도의원이라고 그렇게 하죠 통영 나 선거구입니다 대개 도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4개의 선거구를 갖고 있는 구청도 있고 또 인구가 좀 적은 데는 2개의 선거구만 갖고 있죠 통영이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나 선거구 가 나는 있는 거죠 나 선거구 결과입니다 이런 제보를 대구에서 부정선거 투쟁본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영호님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쪽 개표 내용 분석이 필요합니다 통영 나 선거구에 남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셨습니다 35표를 이기고 있었는데 다른 투표 분류보다 더 일찍 끝났는데 몇 시간을 끌더니 11표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접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제보하신 분이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투표장 이야기입니다 투표지 보관함 박스입니다 소송이나 기타 다른 끈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떡박스 같은 곳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히는 것은 박스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고 봉인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이 뭐냐면 선관위 도장 하나만 갖고 여기저기 막 찍는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로 갖고 가서 투표지를 받고 그 도장으로 또 봉인도장을 찍으면 끝이 납니다 개수기에 모든 이미지 파일도 USB에 담아서 보관하는데 이것도 선관위 과장인가 하는 분이 갖고 갔는데 투표지나 USB를 박스에 담고 정당 관계자들이나 후보자 대리인 사인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완전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 외에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분이 보내신 자료 중에서 특별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QR코드가 있으니까 통영 나선거구에 그런 이명시가 무소속 이명시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투표용지인데 이런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찍는 말하지 않고 찍는 투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투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린 사전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기표도장을 찍는 투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또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나옵니까 투표수는 5표네 유효투표 집계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이게 이상한 투표지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은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용지는 상하가 잘리기 때문에 프린트가 정확하게 밑에 2mm인가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잘리죠 이렇게 비슷하면 잘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이런 데 투표지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도장을 선관위 도장만 찍는 모양입니다 정당 창반위 도장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들고 가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죠 투표지 이미지를 다 USB에 담아 있으니까 꼭 그대로 맞춰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을 내가지고 선거를 이 모양으로 치르니까 이게 참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대한민국 선관위는 참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도 반성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제야 전문가와 함께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번 살펴봐 달라 분석 결과를 보내왔기 때문에 여러분 공유하겠습니다 통영선관인 나에는 김혜경, 정경우, 조필규 여러 명이 이렇게 도위원에 지지했고 문제가 된 사람은 여기에 마지막에 무소속인 이명이라는 분입니다 거소 투표, 관외 사전 투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나옵니다 산양업 관내 사전, 욕지 몇 관내 사전, 한산면 관내 사전 이렇게 이제 표가 다 이렇게 후보별로 받은 표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분석을 딱 하니까 놀랍습니다 이명과 관련된 분이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명 후보의 표를 50% 정도 빼앗은 겁니다 이명 후보가 547표를 얻었는데 547표의 50%를 빼앗아서 누구와 함께 대해줬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혜경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274표를 그러니까 김혜경 후보는 실제로는 1289표를 받았는데 274표가 더해져가지고 1562표를 받은 것으로 사전 투표에서 받은 것으로 중앙선거관에 발표한 겁니다 이명 후보는 원래는 사전 투표에서 821표를 받았는데 274표를 빼앗겨가지고 중앙선거관련의 발표는 547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50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명 무소속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 투표 득표에서 547표 가운데 274표 무려 50%를 빼앗긴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그래서 결과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마지막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혜경 후보는 2862표를 받았고 무소속의 이명 후보는 1387표를 받았는데 1번인 사전 투표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으로 돌린 값이 4번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수 1289표 대 821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김혜경 후보는 2589표 무소속의 이영 후보는 1661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문제지 않습니까 김혜경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15%인데 사전 득표율은 20%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당일 득표율은 15% 사전 득표율은 16% 당일 득표율은 10% 사전 득표율은 10%니까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야 고수가 이야기합니다 노 승진 후보와 11표 차이가 진 것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혜경 후보가 274표를 가져갔습니다 이명 외 본인 투표 득표수는 1387표가 아니고 1661표로 추정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검표 하시게 되면 당선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600, 예 이분이 아마 2위를 하신 모양입니다 무소속으로 2위를 하신 게 굉장히 크네요 1661표를 받은 사람을 몇 표로 줄인 겁니까 1387표를 줄인 거죠 여러분 이걸 다르게 보려면 이 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에 게 보시면 당일 투표 대 사전 투표 비율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거하고 밑에 거의 차이가 뭔가 하니까 밑에 것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에 거는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중앙선거 관련해 자료하고 진짜하고 그런데 유독 김혜경 후보하고 무소속의 이명 후보만 다른 겁니다 김혜경 후보는 실제로는 45%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당일 투표 100장의 사전 투표가 45장이었는데 표가 더 투입돼서 승관위는 50장으로 발표를 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무소속의 이명 후보는 100장에서 사전 투표 비율이 원래는 61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를 빼앗겼으니까 51표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조작한 후보만 진짜하고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경우가 다른 겁니다 조작을 검증하는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좀 참담하시죠 오늘 보신 분들은 참담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방송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도표죠 경기도 지사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10만 8,575표 차이로 이제 승리한 선거가 8,913표 차이로 어떻게 패배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찬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2년 넘게 제가 이제 참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 문제를 구명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좀 이렇게 서글픈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사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의 그런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 그리고 부정선거가 발생했는 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또다시 부정선거가 이렇게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부정선거는 여당을 돕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야당을 녹을 줄도 없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이후에 선거 무결승 문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소위 선출직 공직자들 선거제도 사법제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 문제를 사활을 걸고 파헤칠 그런 의지나 의도나 의향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가 거의 한 120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4.15 총선에서 참관인 한 명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냥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규탄하고 그렇게 공격하는 데 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대규모의 국민적 저항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도 나이가 웬만큼 드신 분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젊은 분들 자신들은 자기 아까름하기가 바쁜지 어떤지 알 수가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한 점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국민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의의가 없고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 된 지 3개월 정도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이런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나 그런 거 없이 3구 대선과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된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 판단이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 그냥 검사로 살아왔던 것이 항상 정치적 촉을 갈고 닦은 상태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유불리함을 따지고 선택적 수사를 하는데 대단히 익숙한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경기도 지사선거뿐만 아니고 서울시장선거, 서울구청장선거 모든 부분에서 프로그래밍 위력을 발휘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전부 다 종합하게 되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가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딱한 상황이고 더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런 사건들을 철두철미하게 은폐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왔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어느 곳에서도 결국은 그런 구독료 감소라든지 광고 탄압, 노출 축소 이런 것 때문에 다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거 무결승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어렵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거 정의를 확립하지 않는 당대에서 무슨 연금계획을 한다, 노동계획을 한다, 교육계획을 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더 가간인 것은 국민의 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지방선거 이후에 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참 제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이렇게 또 사실을 계속 밝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힘 잘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참 도저히 상식적인 그런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해하셔서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와 관련된 이런 전망치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공유하셔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좀 더 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른 시간에 채널이 들어오셨을 때 시간을 투자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내일 비슷한 시간 내에 다시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